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은이뉴스를 보고 기겁하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시대는 FM니즘 여성인권을 하는 여성들이 모인 공간이고 그 여성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남성을 불매운동하겠다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시대에는 결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고 저는 그 사실에 대해 한심한 한녀들의 본심을 폭로하는 영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2주일 뒤 여성시대에서 제 영상을 보고 기겁한 여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봤어? 우리 글 보고 동영상 만들었어? 라는 여시의 댓글을 시작으로 할 일 없나 봐 국제결혼 외치는 핫하취 남들 여기 여성시대에서는 절대 아무도 안 샀거든요. 애자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국제결혼하는 핫하취 남자랑은 결혼 안 해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우리 한국 여자들. 결정사에 기어들어가서 남자들에게 자기 사진 뿌리고 다리 쫙 벌리면서 제발 저를 설거지해주세요. 라고 빌빌기고 있는 본인들의 위치를 망각했는지 우리 한녀들께서는 미친 여기깔 퍼가서 영상 왜 만드냐. 은이뉴스의 댓글 단 한 남들 국제결혼 잘 아시지 왜 결정사에 신경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저 한녀들을 대상으로 영상 만들었다는 사실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의 작성자께서 미친 이게 뭐야 고소 준비해야겠네. 예전에 만난 남자가 변호사였고 아직 연락하는데 은이뉴스 내가 꼭 고소할게 시발. 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 선언한 걸 보실 수 있죠. 본인 능력이 개쩌는 변호사라 저를 고소한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랑 결혼한 남자가 변호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시원하게 벌려준 남자가 변호사라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꼬라지가 참 웃기지 않나요. 당당한 한국 여자들은 걸스캔드 애니띵 여자는 뭐든 할 수 있다 말하는데. 고소 같은 거 한다고 말하면 꼭 아는 남자 지인이 변호사라 고소 쌉가능이다 라고 말하며 남자들 등 뒤에 숨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네요. 은이뉴스는 고소 언제든 환영하고 무슨 죄 무슨 죄로 고소할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경찰서 가서 꼭 말하세요. 아니 제가 여성인권운동하는 여잔데요. 제가 원래는 남염을 하다가 나이 처먹고 이러다 인생 망할 것 같아서 설거지남 찾으려고 페미니즘 결정사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은이뉴스가 퍼가서 고소하려 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우리 한녀의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우리 한녀들은 나이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였다 남자 쪽에서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애프터 신청 안 하더라. 라고 말하며 나이 많다고 현타오는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나이가 궁금하다고 서로 나이 공유하자는 투표도 여기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86년생을 초과하여 와인이 되어버린 한녀들도 꾸역꾸역 결혼하고 싶어서 결정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녀들께서는 그렇게나 취집 상향원을 증오하며 가부장 제도를 혐오하는 페미인데도 의사 판검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순서야 그 다음은 별리사 회계사 세무사 라는 식으로 남성 전문직들 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결정사 나이 92년생은 늦은 나이야 라는 질문에 대부분 결정사하는 여자들 나이는 30대 중반이다 라는 답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사하는 한녀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딱 아시겠죠? 결정사에서 만난 여자는 당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자 집이 따는 것도 전세 잡힌 깡통인지 대출풀로 꼬라박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싫다. 라며 여러분의 재산을 이리저리 측정하고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FM 리즘을 하며 20대를 개같이 보낸 주제에 이제 와서 30대가 되고 결혼하고 싶어지니까 스탑널커짓을 하면서 호구 퐁퐁남 하나 물고 싶어진 한국 여자들. 저런 한국 여자들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결혼 외치는 하타취 남은 결정사하는 당당패미같이 언야들이 절대 결혼 안해줄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국제결혼하시면 됩니다. 저 한녀들이 가장 발작하는 게 국제결혼이고 결정사하는 여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시대하는 한녀들이라 보시면 선택이 편하실겁니다. 은희를 고소하겠다는 노처녀 한녀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허버허버 고소 비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FM짓은 하는데 남자는 만나고 싶은 모순덩어리 돼지들.